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이제 수능도 끝났고 결과도 나오겠네요. 슬슬 유학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온라인 수업이라도 유학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2020년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비자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현지 대학 담당자들과도 끊임없는 회의를 했고요. 2021년과 2022년을 목표로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 함께 다짐을 했네요.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는 다양한 말레이시아 대학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정쌤 유학은요. 한국유학협회 정식 등록된 유학원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대학교 교징어 출신으로 한국시장 담당, 비자 수속, 유학 에이전시 관리, 교환학생 방학 캠프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유학 준비생들을 위한 IH 시험 영어 및 일반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상 온라인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유학 준비부터 영어 준비까지 정쌤과 함께하세요. 여러분 이제 슬슬 말레이시아 대학에 관심도 더 갖게 되시고 정보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상담을 하다 보면 말레이시아 학비에 대한 기준이 부모님마다 정말 다르답니다. 어떤 분은 1년 학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라고 물어보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학은 보통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학은 말레이 본토 사람들을 위해 운영되는 대학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말레이계 학생들이 주로 다닙니다. 언어도 80% 이상 말레이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학생들 진학이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 말레이계 이외에 중국계, 인도계, 국제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주로 다닐까요? 바로 말레이시아 사립대학교를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셨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헬프대학교, 테일러스대학교, 인티대학교 등이 바로 말레이시아 사립대학교인데요. 이외에도 해외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에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주 모나시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가 있고요. 중국 샤먼대학교, 그리고 호주 울릉공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 등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학비는 천차만별이에요. 1년 비용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500만원대부터 최대 1300만원대까지 다양한데요. 어떤 분은 특정 사립대학 학비를 300만원대로 어디 블로그에서 보셨다고 해요. 우리가 학교에 내는 돈은 학비라고 하는 tuition fee만 있는 것이 아니라 resource fee라는 것도 있고 enrollment fee도 있고 실험실 이용하는 fee도 있고요. 시험비용, exam fee 등 이렇게 다양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모든 것을 합친 1년에 내야 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비싼 대학이 무조건 좋은 대학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대학을 결정할 때는 학비만 보고 무조건 비싼 대학으로 가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비싸지 않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졸업하기도 좋고 시설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결정할 때는 학비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레이시아 사립대학은 공식적인 랭킹 구조가 없기 때문에 학교 이름과 함께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 궁금하실 것 같은 점은 비싼 학교일수록 진학하기 힘든가? 일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깔끔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입교 조건은 학교마다 다르고요. 이것 또한 학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말레이시아 대학의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합니다. 말레이시아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입학은 했지만 해외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쌤 TV에서 말레이시아 대학 트위닝 트랜스퍼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말레이시아 대학 정해야 할까요? 아주 큰 그림에서 위에 두 가지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학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정쌤에게 가입교 심사를 받아주세요. 이것은 실물 성적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건데요. 말레이시아 대학 시스템은 정말 너무 다양한데 이 모든 시스템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는데 시간이 꽤 소요가 됩니다. 근데 막상 다 상담을 하고 나서 성적표를 받아보면 입학이 어려운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대학 같은 경우는 성적 기준이 안 될 시에는 입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정쌤과 함께 가입교 심사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 심사 결과를 받은 후에 정쌤과 상담을 시작합니다. 정쌤이 체크하는 첫 번째 성적 심사는 최종 결과가 아님을 명확히 아셔야 하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정쌤이 말레이시아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유학원으로 운영하면서 축적해온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성적이 가능한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먼저 어떤 대학을 추천하기보다는 학부모님과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원하시는 부분, 생각하시는 버짓,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적합한 정보를 드린답니다. 학교를 선택했다면 진짜 입교 심사를 받습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진행했던 가 심사는 말 그대로 정쌤이 예상 결과이기 때문에 최종 입교 심사는 반드시 현지 대학과의 확인으로 이메일 문서로 회신을 받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믿을만한 정보여야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최종 고민을 하며 유학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비자 서류 준비를 시작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쌤과 유학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70%는 유학 출국 전에 정쌤과 영어 과외를 합니다. IELTS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단기적으로 IELTS 시험 공부를 하고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유학에 필요한 기초 다지기 공부를 합니다. 정쌤의 영어 수업에 대한 후기는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세요. 내년 1월 초에는 유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 정쌤이 2021년 온라인 유학 박람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 대상자는요. 당장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부터 앞으로 몇 년 뒤에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나 편입을 희망하는 분들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1월에 주말 동안에 진행이 되고요. 매회 말레이시아 특정 대학 담당자분들이 함께하여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들을 바로 해결해 보는 Q&A 시간까지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정보 및 신청은 정쌤 카페에 가입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말레이시아 유학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정쌤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